문독자들, 그럼 캡처할 준비하시고요. 안녕하세요. 문캉입니다. 올리브영 세일이 또 돌아왔고요. 그럼 우리는 지갑을 열 준비를 해야겠죠? 대신 우리 문독자들은 아주 필요한 것만 쏙쏙 구매를 하시라고 제가 오늘도 알짜배기 제품들만 싹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최근에 너무 겹치는 아이템들만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새로 발굴한 올리안 꿀템이나 조금 가볍게만 짚고 넘어갔던 제품들 그런 거 위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. 문독자들, 그럼 캡처할 준비하시고요. 영상 한번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는 파파레서피의 가지 클리어링 효소 파우더 클렌저입니다. 이거는 제가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사용하는 효소 클렌저인데요. 가루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손바닥에 덜어준 다음에 이 가루랑 물이랑 살짝 갠 다음에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사용하는 타입이에요. 근데 이게 각질 제거용으로 너무너무 좋고요. 특히 저같이 민감성, 홍조, 건성, 쓰리콤보 다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과하게 각질 제거를 했다가는 오히려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순하면서 표면에 살짝 올라와 있는 각질들을 정리해주기 너무너무너무 좋은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이 세안을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피부결이 좀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데일리로 각질 제거해주기 너무너무 좋고요. 그래서 저같은 민감성들은 물리적으로 좀 과하게 각질을 제거한다거나 입자 큰 스크럽제 쓰지 마시고요. 이런 제품들로 데일리하게 관리하면 아마 훨씬 더 피부에 잘 맞으실 거예요. 다음 제품은 짠! 이거는 파티온의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입니다. 저도 이 조그만한 15mm짜리는 올영 기획전 때 본품을 딱 구매를 했더니 같이 오는 그 세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미 본품은 다 쓰고 이거 조그만한 거 남아서 하나 더 새로 시키려고 합니다. 제가 여드름 전용 제품을 추천드린 거 진짜 오랜만 같거든요. 그만큼 저는 막 심한 여드름 피부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좀 순한 진정템들이죠. 그런 걸로 여드름을 눌러줬었는데 최근에 막 여기저기 여드름이 났다고 했잖아요. 근데 또 이번에는 턱에 왕따시만한 여드름이 3개가 났네. 그래서 여기 턱이랑 하관에만 이 제품을 써줬고요. 나머지 부위는 원래 쓰던 루틴대로 써줬는데 정말 여드름이 너무 빨리 가라앉아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.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엄청 묽은 제형의 세럼이라서 이 턱 같은 고민 부위에 저는 두 번 정도 레이어를 해주는 편이에요. 그러면 흡수도 정말 빠른데 또 마무리감은 그렇게 끈적거리지 않아서 두 번 정도 레이어해도 전혀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. 이것도 약간 사바삭? 케바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좁쌀 여드름보다는 이렇게 큰 화농성 여드름에 확실히 효과를 봐서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거 한 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상하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같은 라인의 크림을 제가 써봤는데 딱히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거든요. 근데 이 세럼은 제가 여드름이 좀 크게 났다 할 때는 무조건 써주고 있는 제품이라서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한 번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한테는 너무너무 잘 맞는 제품입니다. 다음은 짠! 이거는 필리밀리의 811 브러쉬입니다. 이 제품은 이미 모공쟁이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자자한 제품인데요. 저는 막 모공이 엄청 큰 사람? 뭐 엄청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코에는 블랙헤드가 많이 번져 있어서 베이스할 때 꼼꼼히 코 주변을 깔아주는 편인데 이 브러쉬가 모공 메워주는데 진짜 미친놈이에요. 너무너무 모공이 쏙쏙 잘 들어가. 이렇게 보면 브러쉬가 엄청 촘촘하고 좀 단단한 편이에요. 아까 말한 것처럼 콧볼에 있는 이런 모공 채우기도 너무 좋고 나는 나비존에 모공도 약간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고민부에 쉽게 쉽게 쓰기 진짜 좋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반 파데를 이 제품으로 전체 다 바르기에는 조금 양 조절도 힘들고 도톰하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파데보다는 코레터나 컨실러 쓰실 때 추천을 드리고요. 이런 컨실러죠. 이거를 정말 얇게만 살짝 떠서 고민 부위, 나비존, 뭐 콧볼, 미강 같은 데 살살 쓸어서 발라주면 진짜 여기 구멍 사이로 쏙쏙쏙 제형이 다 들어가요. 그래서 모공이 정말 싹 가려주면서 표면이 매끄러워 보이니까 베이스 치트키템으로 진짜 너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그 다음에 모공이 조금 고민이다. 혹은 피부 결을 좀 깔끔하게 매끈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 한 번 써보세요. 너무너무 좋습니다. 다음은 짠! 이거는 더툴랩의 촉촉 퍼프인데요. 어떤 베이스랑도 잘 맞고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셔도 진짜 베이스의 결과물이 꽤나 괜찮게 나오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. 이게 보송 버전도 있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촉촉 버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제가 선호하는 그 윤광, 은은한 광 정도를 딱 만들어주기에 좋은 퍼프라서 가지고 왔는데요. 이게 보이는 것처럼 엄청 좀 매가리가 없고 흐물거린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게 과연 피부에 밀착이 잘 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쫀쫀하면서 또 피부에 닿으면 약간 차갑, 촉촉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진짜 웬만한 베이스를 올려도 탁탁 잘 먹어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흐물거리는 텍스처 때문에 양 조절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얘가 조금 얇게 올라가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는 파데를 손이나 브러쉬로 대충 얼굴 위에 푹푹 바른 다음에 얘로 그냥 블렌딩을 해줘요. 그러면 그냥 싹 말끔하게 잘 올라가서 베이스의 밀착력도 확 올라가고 어느 정도 광이 살아있는 그런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건성 분들, 수부지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도구예요. 뭐 특별한 기술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나 오늘 좀 브러쉬로 바르기 귀찮다, 브러쉬로 바르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죠? 파데 요구랑 한번 사용해보세요. 궁합이 아주아주 좋을 겁니다. 다음은 짜잔! 이거는 루다의 컨실블렌더 팔레트 2호 퓨어커버라는 색상입니다. 이거는 이미 청담샵템으로 너무나 유명한 제품인데 저는 그 새로 나온 쿨톤들을 위한 이 구성의 팔레트를 사용 중이에요. 기존의 그 클리어커버 색상은 사실 제가 여전히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이 더샘의 코렉터 베이지 색상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데 이 제품이 진짜 컬러가 좀 독보적이기도 하고 버릴 컬러가 거의 없어서 사실 요거는 안 쓰고 있긴 한데 요거 빼고는 다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구성도 참 좋아서 사용도가 아주아주 높은 팔레트입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요 필리밀리 811 브러쉬랑 저는 같이 쓰고 있는데 궁합이 너무 좋고요. 뭐 두껍게 올라간다거나 텁텁하게 올라가지 않고 좀 가려줄 거는 가려주면서 또 맑게 커버가 잘 돼서 요즘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 노란색은 요기 눈 밑 다크 그리고 보라색은 입가 주변에 좀 칙칙한 부위를 가릴 때 쓰고 요 핑크는 하이라이터 개념이라서 이마나 뭐 턱까지 조금 볼록하게 나왔으면 좋겠다. 볼륨감을 살리고 싶다 하는 부위에 바르고 그리고 요 중간은 컨실러의 개념이라서 고민 부위 좀 여드름 자국이나 색소 침착이 많이 있는 곳 그런데 넓게 펴발라줘도 괜찮더라고요. 대신 요거는 안 쓴다는 거 그래서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. 확실히 파데나 쿠션 하나로만 메이크업할 때보다 이런 컬러 코렉팅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올려주면 톤 보정도 정말 균일하게 되고요. 무엇보다 지속력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대신 정말 중요한 거는 요런 팟 타입은 자칫하다가는 두껍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요런 브러쉬로 살살 양 조절해가면서 발라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다음은 이미 너무 유명한 제품이긴 하지만 저는 최근에 새로 좀 발굴한 템이라서 요거는 컬러그램의 올인원 오버립 메이크업 소프트 핑크라는 색상입니다. 얼마 전에 제 퍼스널 컬러 진단받고 메이크업한 영상 보신 몽독자들은 아시겠지만 제 입술 기존의 컬러가 푸른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쿨라인데도 불구하고 입술이 좀 푸른기가 강하니까 어떤 컬러를 발라도 더 푸르게 보이고 그래서 고체도, 약간 진짜 정석의 여쿨라 컬러들이 안 받는 게 너무너무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신 방법이 그런 좀 고체도의 푸른기 있는 여쿨라의 색상을 바르려면 이런 립펜슬로 제 기존 입술 컬러를 한번 색포정을 해주고 올리는 게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기존에 제가 너무 잘 쓰던 하트 퍼센트 크리미 핑크가 딱 그런 흰기 도는 분홍색이긴 한데 그것보다 이 제품이 더 찐 여쿨 정석의 립펜슬 컬러예요. 이 제형이 적당히 단단해서 블렌딩도 너무 잘 되고요. 그리고 입술 위에 올렸을 때 진짜 피팅이 싹 뜨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컬러 지속력이 너무 좋았고 이걸로 한번 입술 전체를 발라주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컬러를 올리니까 어떤 쿨톤 립을 발라도 조금 그 본연의 컬러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좀 입술 본연의 컬러가 뭐 푸른기가 많다거나 뭐 칙칙하다거나 아니면 너무나는 약간 웜한 느낌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 입술 컬러에 잘 맞는 색상을 찾으셔서 한번 1차적으로 보정을 해주시고 원하는 컬러를 바르면 조금 더 그 립 본연의 색감을 더 잘 구현을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번에는 제가 또 새로운 마스카라 정착템을 찾았거든요. 바로 이 뮤드의 마스카라입니다. 이미 뭉독자들 많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 메이크업에서 가장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이 속눈썹. 그래서 뭐 뷰라부터 마스카라 속눈썹 붙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. 이 제품이 진짜 지속력, 컬러, 그다음에 컬링력 면에서 쌍쌍쌍 따봉 드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. 게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이거 애쉬 브라운이랑 뮤트 브라운을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완전 막 나 블랙이야, 나 브라운이야 이런 느낌 아니게 은은하게 웜과 쿨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컬러라서 컬러 면에서도 좀 두루두루 잘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려볼게요. 우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솔이 얇아서 한올한올 얇게 발리는데 또 촉촉하게 제형이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아주 고정력 있게 싹 뭉쳐서 요즘 느낌의 그 좀 가닥 속눈썹 뭉쳐서 만드는 거 있죠? 그런 속눈썹 연출해주기 딱 좋습니다. 거미달이 안 되고요. 스키니해서 언더 바르기에도 너무너무 편한 제품인데 대신 볼륨감이 막 생긴다거나 파이버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아니고 컬링, 꼼꼼 이런 느낌의 마스카라라서 그 점은 꼭 참고해주시고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렇게 립 두 개를 추천해드릴 건데요. 제가 좀 신상 립들은 최근 메이크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기도 했고 좀 찐으로 최근에 발굴한 최근에 뭔가 새롭게 찾아낸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. 굉장히 다른 컬러감의 립인데요. 첫 번째 제품은 이 하트 퍼센트의 핑크 로즈입니다. 이건 좀 찐 여쿨라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정말 여리여리하면서도 그 복숭아 물 먹은 듯한 맑은 느낌의 핑크 컬러예요. 그리고 이 하트 퍼센트 립 자체가 광택이 엄청 글로시하다거나 하지 않고 딱 적당한 느낌의 광택감을 주거든요. 그래서 그 텍스처부터 컬러감까지 좀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의 여쿨라 립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롬앤의 파파야 잼입니다. 이 파파야 잼은 코랄빛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극강에 웜한 느낌이 많은 코랄보다는 저처럼 여쿨도 충분히 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웜톤이에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손등에서만 봐도 알겠지만 이 하트 퍼센트는 조금 더 묽고 맑게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올라온다면 파파야 잼은 조금 더 착색도 있고 컬러감, 채도감이 약간 더 있어서 입술에 올렸을 때 확실히 존재감이 조금 더 드러나는 그런 컬러감과 텍스처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. 이 두 컬러 다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고 제가 퍼스널 컬러를 한번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더 손이 자주 가는 컬러들이라서 우리 몽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마지막 올량 추천템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바로 이 프레스샷입니다. 요즘에도 너무너무 잘 먹고 있고요. 새로 나온 이 마그코어와 기존에 이 프레스샷의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도 한번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. 저는 원래 이 기존에 프레스샷을 먹어왔고 이것도 저는 너무너무 효과를 잘 보고 있어서 약간 종합 비타민제, 피로개선? 이런 용도로 잘 먹고 있었는데 이 마그코어가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. 함량도 조금 더 높고 심지어 마그네슘까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름이 마그코어인데 이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소품들은 피로도 개선해도 조금 더 좋고요. 약간 생리통이나 월경증후군을 좀 더 완화해 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넣었는데 가장 큰 단점은요. 저는 마그네슘을 먹으면 약간 배에서 꾸룩꾸룩거리는 그런 기분이 막 엄청 유쾌하진 않은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아요. 그래서 마그네슘이 필요하다고 해도 마그네슘을 먹을 때마다 그런 불편감이 살짝 있었는데 얘도 역시 마그네슘 함량이 좀 높아서 그런지 그런 꾸룩꾸룩함은 있더라고요. 그렇지만 이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. 난 마그네슘 먹어도 뭐 전혀 상관없다. 하시는 분들은 생리통 완화나 피로도 개선에 조금 더 효과가 좋을 만한 이 마그코어를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저처럼 약간 그런 불편감도 있고 저처럼 생리통이 거의 없다.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에 이 프레스샷 먹어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 워낙에도 비타민은 항상 챙겨 먹던 사람인데 이 프레스샷은 조금 이상하게 확실히 효과가 좀 더 빨리 오는 느낌? 액상 타입이라서 조금 더 효과가 빠르게 오는 것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배합이 저랑 너무 잘 맞나 봐요.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조금 외출 일정이 길 때도 그냥 이 프레스샷은 꼭 먹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한 20개 넘게 쟁여주긴 했는데 이번 운영세일 때 다시 또 한 번 쟁일 거라서 이렇게 몽독자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. 오늘도 이렇게 운영 찐 추천템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. 캡처 많이 하셨나요? 저도 이번 운영세일 때 살 게 무진장 많아서 지금 지갑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. 새로운 제품들이 오늘 많았어서 우리 몽독자들 구매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.